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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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통해서 얼굴마다 변차적으로 연기한 정관식입니다. 이 권리 굉장히 크네요. 슈퍼플렉스 슈퍼플렉스예요? 아, 부럽습니다. 우리도 물론 왜 이렇게 없을까. 하지만 그 동네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 이제 영화를 보시면 나가시면 저녁 시간인데 저녁에 뭐, 대구로 가셔서 식사를 하실 테고 또는 뭐, 외식도 하시겠죠? 식사하시면서 저희 영화가 굉장히 매찬을 움직인 안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고 또 지금 찍고 계신 사신들 또 식사 기다리시면서 많이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박성님 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전의 연출 마트 박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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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돈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미있게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실 거예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당장 조심하십시오. 재미있게 봐주셔서 재미있으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역할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영화 재미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보신 것 같아서 영화 사회한 배우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영화가 우리 박무기 감독님의 첫 작품입니다. 과제 백만하게 들었다고 해서 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편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 처음 이 영화 작업에 영화를 하는 작업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재영 씨. 원인 라스트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150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씩 200만 캔카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그래요. 네. 100만 후에 100만 찍어드릴게요. 여러 번 보이셨죠? 몇 번 보이셨죠? 그럼요. 네. 네. 말씀대로 말씀대로 정말 천만이 갔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 랩진들 그리고 우리 팀들 정말 행복한 기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의 공연에서 저희는 오늘 마침 60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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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쩍 저 남성편들이 좀 부쩍 불거예요. 네. 영광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네. 고맙습니다. 아니 여기 이게 아니라 부쩍 저 남성편도 너무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 아, 그거예요? 노래, 노래. 그 노래 맞아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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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걸 안 했죠? 아니에요. 무슨 노래죠? 폼, 꼼, 꼼꼼. 범코 real. 진짜çek. 잘한다... 형, 우리도 뭐 자래요. 형, 우리도 뭐 자래요. 형, 우리도 뭐 자래요. 갈패이마래, 손가락으로 해놓고 싶어요. 전화하세요. 네. 그러면은... 갈패이가 써야겠는데? 아, 갈패이만 빼고 집 Bei depends? 네. 제주도 어디서 오셨어요? 제주씨요 제주도에 속이쁘신가요? 제주씨와 속이쁘시겠지 제주도에서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주도에서 얼마 전까지 촬영했었는데 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곧 제주도에서 촬영을 마친 영화처럼 친한다고 나오신데 있으시죠? 우진이 형은 본 최근에 촬영 봤을까요? 전투라고요? 전투적으로 찍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돈 묻어서 재밌어요 제가 볼 때 네 아 그 때가 원시겠다 그 때가 원시겠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선물을 못 드렸다고 해서 바로서 슬프죠? 네 다음 주의 인사도 또 와주세요 네 네 제주도 와주세요 아 제주도요? 네 아 저도 가고 싶어 have 사실 네 근데 영화 전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찍었으니까 재밌게 네 여러분도 감사해요 재밌게 봐주셔서 돌아가시는 길에 인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시은 역할의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대 인사를 처음 해보는 것인데요. 요즘까지 이 정도만 찍는 것만 정말 즐겁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개봉할 때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즐거움이 하나만 더 좋은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소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더 커진 것 같고요.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에서 안녕하세요. 사냥 강아지입니다. 한 진짜 역할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해야 되죠? 선물 없다고 해서 재영씨 노래 한 번 하시겠어요? 예상하는 거 김태우 ski 할 수 있게 해 보셔서 동후부터 동무 동홀민 소품이라고 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느끼는 건데 정말 영화를 완성시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정말 관객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한국 영화의 힘이라는 것도 실감이 나고 한국도 정말 감사히 받아들여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개무량한 그분들께 기회를 주신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께 다생각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꼭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하시고 더 행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화를 2017년도에 찍었었습니다. 음악 때쯤에 모여서 준비를 해서 여름이 되기 직전까지인가요? 여러분 중간까지 아마 찍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2년에 대해서나 만 2년에 대해서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으로 아주 천천히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생각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한 걸음만 앞에 가야 돼 인사 나누고 인사드리고 저희랑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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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